자, 6평을 보고 나서 두 가지 부류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후회를 하는 친구들과 두 번째는 대안을 세우는 친구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좀 혹시 후회 쪽에 좀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번 자신을 돌아보는 잠깐이지만 바로 어제지만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후회보다는 이 6평을 보고 나서의 소감, 느낀 점, 깨달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안을 세우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에요. 그렇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잘해왔다면 그걸 어떻게 해서 더 예쁘게 조각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좀 러프한 조각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더 예쁘게 다듬고 정교하고 정갈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잘못됐다라고 하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아, 내가 망했구나. 망했네. 망한 게 확실하군.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입시의 성공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6평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물리학원 출제 문항수는 9, 6으로 똑같이 나왔고요. 문항도 거의 나오고 있던 것 스타일 그대로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렵게 느꼈죠. 그렇죠? 네. 자, 일단 역학과 에너지 1단원이죠. 유턴 역학 6문제가 출제됐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역학 기초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이게 얘가 힘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 같냐 가스토 방향 같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얘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냐 제거했죠. 그렇죠? 네. 평가원이 그 난이도를 높이는 거는 손바닥 뒤집기처럼 편합니다. 알겠죠? 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연력학 특상 핵반은 그대로 출제됐고요. 전기장도 마찬가지. 전기력, 에너지준이, 에너지띠와 반도체, 자기장, 자승, 전자기후도. 이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파동의 성질. 기본적인 그 파동의 전파 성륙 같은 거. 그렇죠? 주기, 진동수. 그리고 굴제가 전반사 연계돼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왔고 전자기파가 1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파동의 간섭,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을 현강에서도 제가 모의고사를 치를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린 적이 있어서 제 주의를 좀 줬었는데요. 이번에 그게 그대로 전국적인 시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알겠죠? 출제문항은 대략적 이 정도 되고 여기 운동량 보전과 평균 힘이 두 문제 출제됐다라는 거. 계속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죠. 그래서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용수철 문제가 나오긴 해요. 나왔어, 20번에. 나오긴 나왔는데 사실상 그 용수철이 고난도로 출제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난이도를 낮췄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수철 문제 이제 앞으로 고난도로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유형은 약간씩 바꿔서. 제가 장난삼아 지난주에 현강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용수철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른 유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수능은 아니지 않냐. 유평, 구평, 수능.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걸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 평가원이 거기에 갑자기 무게를 약간 좀 덜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이 처음 최초로 등장했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집중된 내용이 마찰력은 아니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변화지만 옅은 상징적으로 마찰력이 드디어 등장했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 경향 볼게요. 2021학년도 작년이죠. 그렇죠? 대비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작년에 만점 만일 특급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물리가 좀 너무 쉬워진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을 많이 좀 받았는데요. 그건 뭐 다 중론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안 하고 있었다면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뻔한 거예요. 너무 쉽게 나와서 여론이 안 좋아지면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과목이든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어. 난이도가 요즘에 쉽다, 어렵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 근거가 아니에요. 어떤 공부 학습할 때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올해 쉬운지 어려운지는 작년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올해 수능은 그럼 무조건 6평 어렵게 나왔으니까 어렵나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항상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어렵다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쉽다고 가정하고 공부하면 당연히 어렵게 나오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21학년도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고 지금 과탐 전체에서 가장 표점이 높지 않으니까 지금 최고를 찍고 있잖아요. 2과목, 1과목 다 합쳤을 때 지금 물리원이 지금 최고 표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난이도를 높이는 건 너무나 쉬워. 대응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항상 모든 시험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가장 어려운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쉽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력을 요하는 역학 문항이 다 출제가 되면서 평균 난이도가 상승을 한 거죠. 물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 유형들을 많이 분석을 했던 친구들한테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킬러 역학 문제들에 대한 유형들을 잘 분석하시고 행동 강령의 킬러 도구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연습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킬러 문제는 20번 역학적 에너지 문제인데요. 용수철과 그리고 분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변화 이런 것들이 겹쳐서 출제가 됐는데 하나하나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묶여 있으니까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앞부분에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20번까지 갈 시간이 없었어.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17번이 더 까다로운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나 17번 같은 경우는 역학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그렇긴 했는데 기출 문제들 중에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재해석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운동량 보존 같은 경우도 17번의 충돌 문제잖아요. 과거에 그 사익거리를 주는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상대 속도거든요. 가까워지고 멀어진 속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딱 출제가 됐는데 그 문제들을 안 풀어봤다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운동량 보존도 상급 난이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공지하는 시험이 아니었나 그리고 운동량 보존은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 교육과는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20번에 분열까지 한다면 거의 2.3문제 정도 출제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하다. 운동량과 충격량, 충돌 이런 거 그리고 18번의 합성자기장, 자기장 문제인데 이거는 많이 나왔던 형태고 연습도 많이 한 형태죠. 물론 기출에서는 아주 많이 나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출에 DNA가 숨어 있습니다. 유사 형태가. 그걸 이제 도선에 흐르는, R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가지고 자기장의 변화, 변화를 가지고 따져주는 걸 평가원은 상당히 좋아해. 여러분들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점전화의 위치를 바꾸고 싶은 거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그 변화가 됐을 때 그 다이나믹한 과정, 상황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좀 발견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변화에 집중해 있다. 무언가를 변화한다. 실을 끊는다고요. 가만히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정적 상황이 아니라 정적인 상황에서 한 번은 다이나믹한 상황을 준단 말이죠. 중급 이상의 역학 문제들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이 끊어지는 유형이라든가 알겠죠? 전기력 같은 경우는 전화 이동, 도선 같은 경우는 도선의 전류의 변화에 의한 자기장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전자현미경. 깜짝 놀랐네요. 전자현미경이 지금 현재 집계되기로는 정답률이 30%로 나오고 있거든요. 70%가 틀렸어요. 그런데 선지를 이렇게 봤더니 이게 기억의 그 전자기파를 못 봐서 그런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5번의 선택률도 상당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D급도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물질파 파장과 운동에너지 사이 관계도 안 외우고 있다는 얘기. 루트 2, M, E, K분, H.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책 맨 뒤에 있다고 해서 대충 보고 아니면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안 풀고 계속 미루다가 육형이 다가왔고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질의 이중성, 물질파죠. 물질파 전자현미경 파트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풀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확장될지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광전효과랑 결합되면 어렵다. 말씀 드릴게요. 공지를 할게요. 광전효과랑 물질파 결합되면 어려워요. 두 번째, 뉴턴 효과가 결합되면 어렵습니다. 물질파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응을 꼭 해놔.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안 했다면 하셔야 돼요. 공식도 못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건 여러분들이 보완을 할 테니까 그 이후 상황에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 드렸어요. 난이도가 상급으로 나왔습니다. 예상등급이 이게 뭐니? 역대급인데요. 수능 30년간 최저 등급 컷인 것 같습니다. 수능의 역사가 30년간 됐는데 물리학원, 물리학원. 원과목에서 물리가 이렇게 등급 컷이 낮게 나온 적이 있었나? 지금 현재 집계로는 4컷이 20. 정말 놀랍죠.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손 놓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닐까? 물리가? 물리가 고인물이 많다라는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약간만 고여주면 그냥 다 표점, 최고점 때리겠어. 여러분들 약간만 고여줍시다. 알았죠? 예, 고여줍시다. 우리가 그... 베이스를 깔아주면 안 돼요.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웃겠죠? 이렇게 쓱 웃으면서 나만 알고 있는 꿀과목인가 물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공공연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물리는 꿀과목이다. 이게 어려워지든 쉬워지든 이건 지금 꿀과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난이도에 비해서 등급 컷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맞죠? 난이도에 비해서 너무 낮잖아요. 난이도 어려운 거 맞아요. 작년 대비해서 확실히 난이도가 상승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올해 기회의 과목이다. 알겠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자, 주제발학습방향 특상 특상을 지금 많이 틀렸습니다. 아, 여기 특상 여기 지금 특상이 안 적혀있네. 예, 특상도 아... 이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 많이 틀린 게 특상이에요. 알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 특상 특상은 그것보다 좀 더 어렵게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 정도로는 기본 아닙니까? 왕복 시간에 대해서 팽창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 왕복 시간이 고유 시간이니까. 자, 여튼 특상 고유 시간에 대한 시간 팽창과 빛의 진행 경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공부해 두셔야 되겠고요. 역학, 사고력을 요하는 다양한 유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다양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자료들에 대한 것들 분석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자료가 새롭다기보다는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평균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턴 역학에서 좀 실패한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속력도 이번에는 많이 틀렸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진 않지만 그렇죠? 네, 그러나 4페이지에 등장을 하면서 이 나란한 평행운동이죠? 제가 평행운동이 다시 출제될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습도 많이 했죠. 우리 특란도 특강 같은데 내가 평균 속력의 활용이라고 해서 아, 이 나란한 건 꼭 다시 나올 거야. 요즘에는 물론 직선상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나란하게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9번 전기력 문제 개의 전기력의 합력은 0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전기력도 힘이기 때문에 지들끼리 주고받는 힘은 작용반작용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전화가 여러 개가 있어도 전체를 봤을 때 전기력의 합력은 0이다. 라는 걸 잘 활용만 해주시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게 19번입니다. 물질파. 아, 기본 개념 학습과 연습 문제 비중 높여야 돼요. 높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책의 끝에 있는 거 항상 그냥 그 부분은 공부해놓은 애들만 항상 이득을 보는 거야. 그 부분은 빨리 공부해놓은 애들이 지금 늦게 합류하시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물리에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 뒷부분을 빨리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돼. 기본 개념만 해도 안 틀릴 수 있으니까 남들 틀릴 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답률 5개를 뽑는다면 가장 많이 틀린 거는 20번. 아, 50% 미만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5문제 이내로 나와야 되거든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게 아,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자, 용수철과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이 두 마리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것과 분열도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들어있죠. 중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한 번 더 써라라는 거 나왔지. 그리고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면에서 손실이 된다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나왔는데 실질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20번 위치. 위치 난이도가 높죠. 공부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알겠죠? 저는 이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걱정이야. 운동량 부조는 기출 문제를 봐도 기출이 워낙 많은데 그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게 많진 않거든요. 많진 않은데 수년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꼭 잘 해석해 주셔야 돼요. 기출이 중요하다는 건 이 17번 문제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다만 기출에서 이 스타일이 자주 나온 게 아닌 거죠. 하아... 딱 한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한 번을 여러분들이 그 한 문제를 연습을 했다면 이 문제의 체감 난이도가 낮아요. 그걸 안 봤다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이런 운동량 보존이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겠어? 운동량 보존은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어. 그리고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데 이게 상대... 이게 기울기가 상대수도인데 사이거리를 주는 거잖아. 이게 되게 독특한 상황이라서 유평에서 나오면 수능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스타일? 약간 그런 거야. 물론 이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문제 하나만 집중 분석하고 유사 문제들을 많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이게 되게 특이한 유형이에요. 특이한 유형이라서 유평이 한 번 공지가 되면 수능에 다시 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건 여러 문제를 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집중해서 구평 전에 한 번 더 풀어보고요. 수능 전에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돼요. 다른 문제를 막 이렇게 변형해서 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 그럼 다른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다른 유형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한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평, 구평이랑 똑같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거야. 물론 유평, 구평을 완벽하게 잘 소화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는데 그게 만점을 위한 학습은 아닌 거예요. 만점을 맞고 싶으면 유평, 구평만으로는 안 돼.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안 됩니다. 예측도 좀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야. 이건 지금 상황이 너무 특별하다. 그래서 이 문제로 그냥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 번 풀어봐 그냥. 그냥 외울 정도로 풀어보시고 다른 유형. 저는 FT그래프와 연계. FT그래프와 연계인데 충돌이 두 번 되고 이런 거.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올해는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전자현미경 30%. 전자기파 아니고요. 전자를 이용하는 거야.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하는 거지. 그렇지? 지난주에 형광 모의고사를 보는데 전자현미경의 정답률이 아주 낮았던 모의고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입자성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애들이 그걸 다 봤다고 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애들한테 이런 거 조심해라. 전자의 입자성 아니야. 전자가 물질파. 물질파 단어는 아닙니까? 물질의 파동성. 물질의 파동성. 전자가 파동성이 나타날 때 그걸 이용한 거야.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좀 했었는데 와 이게 현실로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너희들도 신기하지. 판타지 아니냐 거의? 이 정답률이에요. 오답률이 아닙니다. 알았죠? 판타지죠. 기억에서 일단 한번 실수한 애들이 있고 거기서 한번 걸러졌고 디귿에서 물질파 파장은 루트 2m, 2k분의 h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친구들이 또 한번 날라갔어. 그래서 평가온도 예상치 못한 대참사가 물론 이건 지금 현재 집계한 거기 때문에 입력해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6평이나 9평 같은 것들은 입력 인원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거의 적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메가스터디에서 이 오답률과 그리고 예상된 것은 6평, 9평은 대단히 높습니다. 알겠죠? 네, 적중 확률이. 그래서 나이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괜찮아. 반성하고 대안을 세우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특상 이게 지금 왕복 시간이 얘가 봤을 때 왕복 시간이 시작과 끝의 위치가 동일할 때가 고유 시간. 우리 교과 과정에서 그 8종 교과서에서 드디어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고유 시간을 정의했잖아요. 이전에는 고유 시간이 제대로 정의가 안 돼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관찰자가 보았을 때 사건의 시작과 끝의 위치가 똑같을 때 측정한 시간을 고유 시간으로 정확하게 교과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왕복 시간에 대해서 팽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개 더 하면 팽창된 시간이니까 관찰자 B가 보게 되면 T0보다는 작다.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본. 그리고 빛이 어떻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냐 A가 볼 때는 그렇죠? A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이게 왼쪽으로 간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왼쪽으로 가니까 빛이 출발해서 내가 왼쪽으로 가주니까 빛이 진행한 시간이 짧고 반사에서 갈 때는 도망치니까 길게 된다. 아, 왼쪽으로 이동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시키는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특상의 기본이에요. 이런 걸 기본으로 안 풀고 있으면 니네 문제가 있었던 거야. 맨날 뭐 철수가 본 영의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이딴 문제만 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문제만 풀고 있지 말라고 특상은 지금 그 수준이 아니야. 올해부터는. 그래서 상당히 중상급 이상의 문제들을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안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문제 하나 더 하면 합성자 기장 다섯 문제 합성자 기장 같은 경우도 지금 18번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상당히 많이 틀렸습니다. 알겠죠? 합성자 기장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게 B가 변하는 거잖아. B의 전류 변화가 0.5I0지. B의 전류 변화 0.5I0에 의해서 여기에 있던 나오는 자기장 B1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 K 곱하기 K는 생략해도 됩니다만 거리가 지금 1이잖아요. 2D분의 0.5I0가 B1이다. 여기 변화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변화가 B1이다. 그걸 찾고 시작하면 문제 나지 싶습니다. 알겠죠? 이쪽 부분에 변화에 집중을 해달라고 알겠어요? 합성자 기장과 전규력은 변화에 집중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해설 강의에서 좀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총평을 마치고 시작할 때 마찬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계획과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